한국의 나폴리, 깨끗한 청정바다, 통영의 특산물, 힘의 상징, 장어! 대한민국 보양식 중 하나, 통영 장어 왔습니다! 장수식품, 고단백 저칼로리시, 통영 자연산 활장어! 숯불에 부은 장어, 음, 살살 녹는 맛! 음, 숯불 향, 야들야들 고소한 게, 진짜로 기가 막힙니다! 기격 붙이는 장어, 통영 장어가 갑입니다! 장어 잡이, 80톤 선박! 잡기도 전에 미리 선수맥! 가격은 다운, 신선함은 업! 국내산 장어를 산지 직송! 바로잡아, 바로바로! 신선하게 보내드립니다! 소금 뿌려 굽기만 하면, 밥도둑! 매콤 소스 발라 구우면, 감칠맛 굿! 순한 간장 소스 발라, 지글지글! 밥 위에 올려 드시면, 고가의 장어 텃밥! 통영 한번 짜라! 백살까지 잘 나면, 통영 장어 먹어야 됩니다! 통영 장어, 역시 맛있습니다! 쫀득쫀득, 담백하고 고소해! 어르신, 활력 보강해! 남편, 기력 보충해도! 엄마의 건강에도! 아이들도 잘 먹고! 한국인의 모양식, 장어 요리로! 뚝딱! 이교불가 사이즈! 기름기, 철철철! 크리미한 장어, 살코기! 3, 4마리! 엄청난 중량! 하나, 둘, 셋팩! 총 9마리에서 12마리! 여기에, 매콤 소스 한 팩! 순한 간장 소스 한 팩을, 대용량으로 드냅니다! 이 모두가, 기청폭탄가! 39,800원! 부모님 선물용으로 최고! 이 가격에, 진짜, 모두가 가져가세요! 통영 가면, 꼭 먹어야 할 장어! 통영이 유명인사! 통영장어 납시오! 밥반찬, 장어조림도, 기가 막히고! 뼈 국물, 시원하게! 장어 들쾌탕! 장어초밥도, 집에서 뚝딱! 장어 튀김도, 고소하게! 요즘 기력 없다 싶었는데, 장어 한 마리 먹으니까, 이야, 살아나네요! 위생 햇삽 설비! 머리 내장 잘 제거! 깨끗하게! 지인공 포장에, 영하 42도 급속 냉동! 손질 없이, 받자마자 바로 저리! 장어 한 마리면, 보약이 따로 필요 없죠! 기운이 팍팍 납니다! 입맛 없을 때, 숯불 장어 구입! 기력 없는 어르신, 장어로! 활력 업! 장가시 적어! 어린이들, 장어 덮밥! 오케이! 겹겹이, 필요한 남편도, 고단백 장어! 장가시가 거의 없고, 보들보들, 야들야들해서, 애들도 너무 잘 먹어요! 장어의 국장! 풍령 앞바다에서, 선수매! 가격은 다운! 신선함은 업! 비교불과 사이즈, 기름기 잘잘잘! 품질 좋은 통영장어, 저 조추님, 강력 추천합니다! 3, 4마리! 엄청난 중량! 하나, 둘, 셋, 팩! 총 9마리에서 12마리! 여기에, 매콤소스 한 팩! 순한 간장소스 한 팩을, 대용량으로 드립니다! 이 모두가, 기적 폭탄가! 39,800원! 고가의 장어집 가서, 한두 사람 드실 가격이, 온가족 두고두고, 푸짐하게! 빨리 주문하세요! 통영하면 장어! 장어하면 통영이죠! 한국의 나폴리! 깨끗한 청청바다! 통영의 자랑! 통영장어! 80톤 선박! 선구매로 산치 직성! 초파격가! 기적의 찬스! 고단백 저칼로리! 기뇨광 장어! 단백질 보충은 장어! 건강 기력엔 장어! 모양식엔 맛있고 영양 많은 장어! 부어도 먹고, 조려도 먹고, 맛도 갑! 영양도 갑! 통영장어가 갑! 애들부터 어르신까지, 장어는 밥도둑! 소금 뿌려, 장어 숯불구이! 매콤소스로 알싸게! 간청소스로 담백! 장어 조림도 별미! 장어 들깨탕! 장어 초밥도! 장어 튀김도 맛있게! 통영하면 장어! 백탈까지 잘하면은! 통영장어 먹어야 됩니다! 통영장어! 역시 맛있습니다! 3, 4마리! 엄청난 중량! 하나, 둘, 셋 팩! 총 9마리에서 12마리! 여기에 매콤소스 한 팩! 순한 간장소스 한 팩을 대용량으로 드립니다! 이 모두가 기초 성탄가! 39,800원! 부모님 선물용으로 최고! 이 가격에 진짜 모두가 가져가세요!